평창의 한 사슴농장에서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사슴이 태어났습니다. 어미 역시 흰사슴인데요. 두 마리 모두 월드컵 축구와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우리 안을 뛰어다니는 사슴무리 속에 두 마리 사슴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하얀 털과 붉은 눈의 어미와 새끼, 한라산 백록담의 백록, 즉 흰사슴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새끼 흰사슴은 가는 다리로 서서 어미를 찾아 울부짖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태어난 흰사슴은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월드컵과 인연이 깊습니다. 어미와 지난해 죽은 수컷 흰사슴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의 8강과 4강 경기가 열리는 날에 각각 태어났습니다. 12년 만에 나온 새끼 흰사슴도 한국과 러시아전이 열리는 순간을 택했습니다. 농장주의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마리 가운데 한 마리 꼴로 태어나 영물로 불리는 백록이 우리 대표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